양산시 청소년 한마음 축제 아! 2층에도 있구나 2층에도 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양산시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뭔가 어린 학생들 오 아이구가 왜 이렇게 크지? 너무 어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지금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또 천일 축하한다고 꼭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감동 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소원을 내셨을까? 우천일이라는? 그죠? 오늘 이렇게 청소년 축제에 여러분들 저희가 왔는데 저희가 아직도 준비한 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저희가 싸인 시드를 좀 가져왔거든요 오 좋네 반응이 좋네 역시 뭘 걸어야 돼 이렇게 그치 선물을 걸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곡을 계속 저희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정말 호응이 좋으신 세 분께 저희가 세 분을 직접 무대에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CD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무대할 때 여러분 다 보이니까요 호응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professor 네 따라한 곡은 저희 티커벨 이라는 곡인데 되게 밝고 상큼한 그런 곡이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층에도 있구나 네 저희가 이렇게 양산시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어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지금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아유 부러워자마자 저희 또 첫일 축하한다고 호응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감동 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소문을 내셨을까? 무차들이라는? 그죠? 오늘 이렇게 청소년 축제에 여러분들 저희가 왔는데 저희가 아직도 준비한 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지금 반응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